오늘은 여러분께 네이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 피디들의 기울어진 검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는 네이버 웹툰은 심각하게 여초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초화 진행된 네이버의 행동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오게 되죠. 피디를 비롯한 여성 작가 몇몇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자기 밥그릇 완고하게 하고 다양함을 죽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 직계 작가들이 국회의원 만나서 1년 내로 검열법 관련 법안발에 준비 중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기울어진 웹툰판에 대해 지적을 하는 하나의 글이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찌라시 음모론이라고 지적하자 처음 공론화를 주도한 분께서는 제가 말한 거 음모론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이에요. 남자 작가들은 검열을 너무 심하게 당합니다. 매주 디코에 모여서 또 수정하라는 이 이야기만 몇 번 들었는지 모르죠. 표현의 자유는 어째선지 여성향 쪽에서만 통용되는 단어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네이버 웹툰 쪽의 pd 작가들이 fm 쪽이라는 폭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폭로에 이어서 곧바로 수많은 남성 작가들의 폭로가 이어지게 되는데 네이버 웹툰 여성 pd 검열 진자입니다. 저는 2020년도 네이버 공모전에 작품을 응모한 사람이고 떨어진 게 자랑도 아니라 평생 조용히 있으려 했죠. 저는 2020년 6월 지상 최대 공모전에 작품을 응모했고 작품의 욕설도 있고 해서 네이버 감성에서는 안될 수 있다 가고 후 응모를 했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지만 그림 작가님을 통해 우연찮게 내부 사정에 대해 듣게 되었죠. 최종 16작품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여성 pd들이 저희 작품에 보이콧을 하여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성 pd분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여성 pd들이 보기도 싫다 여성 여모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떨어뜨렸더라고요. 불량배들이 여성을 위협하는 장면이 있어서 보이콧을 했을 겁니다. 에이전시에도 잠시 소속되어 있었는데 치마가 짧다느니 여성 캐릭터 머리가 길면 네이버에서 불리하다느니 개같은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런 검열 하에서는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릴 수 없고 내가 재미없는 만화를 그리는데 당연히 독자들도 재미없을 수밖에 없을 거죠. 아직도 잘못된 사상을 가진 여성 pd들이 검열과 보이콧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라는 저 내용이 보이시나요 한국 여자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싸그리 보이콧을 해버린다는 저 내용은 수많은 작가들의 폭로로 증빙이 된 상태입니다. 네이버 pd들은 작가들에게 왜 여자가 악역이냐 여자가 해내는 모습을 보여줘라 라는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3년 네이버 웹툰에는 암살학과 수성먹을 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일한 만화를 들어가 보면 암살학과 수성먹을 것이라는 식으로 연이라는 단어가 빠진 걸 보실 수 있죠. 그렇다면 여자들에게 모욕적인 단어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모욕적인 단어가 수정될까요 똑같은 웹툰에서는 변태놈 야한놈 같은 남성에게 모욕적인 단어는 여전히 검열되지 않은 상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개념 없는 놈이라는 단어도 그 어떤 검열 없이 사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기울어진 검열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우리 한국 여자들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연수정된 게 그렇게 억울할 일인가 라면서 남성들의 합리적인 지적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한국 여자들의 모습 검열한다고 니들한테 피해가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불편해하지 남자들 너무 예빈한 듯 이라 말하는 유채은 여러분은 이런 기울어진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다. 남성의 욕구는 불결한 거고 여성의 욕구는 건전하다 생각하는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가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지금 남성들인 거죠. 이런 사항들이 과연 네이버에만 있을까요 방송국 피디작가 한국 여자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는 이런 검열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성들은 언제나 여자보다 못한 취급으로 불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팩트인 거죠. 오늘 저는 네이버 한국여자 피디년들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기울어진 세상을 저격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초화가 진행되면 그 배는 침몰한다.